미니바랑 더 동해되고 널 부릅놈 잘하자 선수 같다 너와 나한테 널 지내사 널 지불하는게 내게 뭐가 없어 너가 어때 그 탓에 있는 거 참고 미니바랑 같이 지내사해 볼 수 있고 날 수 없는 날에 너의 말이야 겨울이 많지 내게 뭐가 없어 너가 어때 그 같이 내 있는 거처럼 꿈이 바라겠어 지금 현재 될 수 있는 발수 너의 말이야 너의 말이야 겨울이 많지 I guess I made it I guess I guess 꿈이 나의 괴롭게 말이 나의 자리 나의 니가 말이야 자리 자리 우리 너를 남게 이런 건가 봐 아무 일 없어 맘 마쳐 보자 이겼도 I guess I'm so bad I guess I'm so bad 부르다 내 입과 눈이 봐 너의 맨날 너의 맨날 너의 맨날 찾아서 손실한 거야 너의 말이야 너의 말이야 너의 말이야 나의 말이야 손까지 이러나 Yeah 어쩔 수 있어 넌 넌 나의 말이야 너의 말이야 너의 말이야 내 입이 너의 말이야 나의 말이야 너의 말이야 너의 말이야 짝처럼 한 거울을 주지 우선을 내내게 가림도 못 잊지 않게 지금 있길 오늘 잊지 않게 말하는 맘에 나와서 저도 생각했어 You can't look at what I am 짝처럼 한 거울을 주지 우주지해 갈 때는 오줌을 쳐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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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feel good baby 짝처럼 한 거울을 주지 I feel good baby I feel bad baby 짝처럼 한 거울을 주지 I feel good and I feel great It's your point number one day Just a minute I feel good and I feel great I feel good and I feel great It's your point number one day I feel good and I feel great I feel good and I feel great It's your point number one day I feel good and I feel great 제때 너도 추지 따라 하죠 제때 너도 추지 따라 하죠 제때 너도 추지 따라 하죠 내 때로는 주님 따라 안줘 내 때로는 주님 따라 안줘 내 때로는 주님 따라 안줘 제형님의 목소리로 제형님의 목소리로 제형님 마이크 끄셨어요? 진짜 웃긴다 무슨 노래야? 여러분 오늘 약간 분위기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성진이 제대로 춤추는 거 한 번 바라주면 잠시 회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로 와보세요 민창 학교드방 아 귀여워 재밌네요 신나죠? 네 저희 공연장 와도 되게 신날 거에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영업탐 겁니다 와주세요 아 우리 숙소를 냈어요 아 나 숙소를 했네요 숙소를 해볼게요 이게 어 여러분 죄송해요 모드로 갈게요 문을 쫙 해주세요 오케이 레드썬 레드썬 아 우리 진짜 집에 가야 했는데 아 저 경험이 안되는데 자꾸 그렇게 앵콜을 할 거예요? 네 아 이제 한 번 해봐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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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면은 평소에 저희가 그 끝내던 곡이 뭐죠? We are going to be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할 거에요 그냥 안 할 거에요 그러면은 평소에 저희가 그 끝내던 곡이 뭐죠? We are going to be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할 거에요 그냥 안 할 거에요 아 아 아 아 지금 이걸 읽고 이게 진짜 안 보여요? 와 아 이거 하나가 지금? 아 지금 과연 이거 안 구하고 있는 거에요? 아 음 아 아 i like t 어둠 거 제 앞에 넌 그 어둠 때보다 널 하나 둘 셋까지 압도 가짐없이 깜짝스러워 넌 어쩌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어쩌지 못하니 가만들었네 너도 내게 뭐라고 생각해 아직도 그래로 울던 다음으로 가고 싶어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이 순간을 기억하는 나의 삶을 온 여기까지 내 앞에만 그 아래 내 보자 이 안에 거 마치고 싶어 이 순간을 원하는 제 앞에 넌 기억하고 싶어 워웅 너를 통해 아릴네 이 영화 속 주인공 눈처럼 뷰티펄 손대기 I'm a man in a movie 너를 가진네 행복하게 느껴져 I'm a man in a movie I'm a man in a movie 내가 할 거에요. 내가 할 거에요. 기다려요. 오늘 버스킹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팀에 나와서 인사도 합시다. 우리 지금 브이 앱으로 총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일로 와봐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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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아잇! 전기회는 중 전기회는 중 전기회가 콜라 천국에 ακarsi 도전 ec Station 전기회 등장 소름 제가 교체한 한가gon 제가 교체한 통제 제가 교체한 곳에서 후에 공신을 받으며 저의 교체한 편은 승진에게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한테 승진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예이! 네, 찾았습니다. N-I-R-A-E-P-A-N 네, 언더스코어 네, 제이 씨의 얼굴을 찍어주세요. 얼굴 형태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급하게 찍었는데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흥분된 느낌. 저는 잘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 끝나고 꼭 받아가세요. 네, 그런 선생님들 현장감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뭔가 굉장히 초점 하나도 안 맞고 이게 누군지 못 알아보겠는데 다만 피부로... 네.